구두쇠의 대결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로 유명한 이서방과 김서방이 있었다. 그들은 길을 갈 때도 집신이 아까워 손에 들고 걸었는데 어느 날 둘이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데 멀리서 아는 사람이 보였다. 구두쇠지만 어른 체면에 맨발로 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김서방은 아는 사람이 다가오자 집신을 신고 지나쳤다. 그리고 다시 집신을 벗어 손에 들었다. 이서방 역시 아는 사람이 다가오자 집신을 신었는데 그 자리에 서서 꼼짝 안 하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지나가자마자 얼른 다시 집신을 벗고 걸었다. 구두쇠 대결에서 이서방이 이긴 것이다. 구두쇠 대결 구두쇠 대결